오늘은 항암치료와 당뇨 외에도 많은 양리효과가 검증된 뽕나무 뿌리 상백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자생하는 뽕나무 종류에는 돌뽕나무와 가세뽕나무 등이 있고, 아무래도 산에서 자생하는 삼뽕나무가 약성은 제일 좋습니다. 예전부터 상백피는 약용가치가 매우 높아 귀중하게 여겨왔으며, 특히 동쪽 방향으로 뻗은 뿌리껍질을 먹으면 원인 모를 병을 치료할 정도로 신기하고 영엄한 효움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며 잘만 활용하면 만병을 고치고 무병장수할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뽕나무는 부위별에 따라서 맛과 성질이 조금씩 다르고, 상백피는 차가우면서 맛이 달고 쓴 편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뽕나무를 오래 먹으면 백발을 검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해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남녀 스테미나뿐만 아니라 항암효과와 노화를 방지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작용을 해줍니다. 양리실험에서 뿌리껍질인 상백피는 혈당감소와 기관지천식, 항암작용, 체중감소 및 부종억제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백피를 탕재로 달이면 남성전립성과 요도염을 고칠 수 있었고, 뼈를 튼튼히 해 골다공증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리학회에서는 생쥐에게 상백피 투여는 당뇨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당뇨병 쥐들의 체중 증가에 대한 현저한 감소를 완화시켰고, 단시간에 낮은 투여량은 굶은 당뇨병 쥐들의 혈당 농도를 억제했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 기능들을 호전시켰으며 고혈당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백피는 당뇨에 매우 유익한 약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백피는 토끼의 혈당 상승 및 진정작용과 더불어 토끼의 혈압을 하강시키는 작용이 나타나서 고혈압에도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에는 뽕나무 뿌리껍질 75g을 노랗게 볶아서 삶은 물을 차 마시듯 하면 혈당과 혈압이 강화되고 갈증이 먹게 됩니다. 다음 상지대학교에서 상백피의 폐암에 관한 실험 내용으로 인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백피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변화시켰고 핵내에 dna 분절하가 일어나 암세포 살상과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백피는 폐암세포에서 세포자연사를 촉발하여 인체 폐암세포 치료에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상백피를 먹고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꾸준히 먹고부터 암이 호전이 되거나 고쳤다는 사례들이 가끔씩 들려오기도 합니다. 폐암에는 상백피 2-30g의 물 2리터를 붓고 대추와 감초를 첨가하여 처음에 강불로 끌려서 다시 약불로 뭉근하게 달입니다. 그리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하루 한 컵씩 식후에 3번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뽕나무에 기생하는 상왕버섯은 항암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버섯 중에서 최고의 약재로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용가치가 상당해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항암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채취량이 적어서 가격이 키로당 몇백만원을 호가할 정도이고 부르는게 가릴 정도로 아주 귀한 약재가 돼버렸습니다. 상백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거나 허약한 분들은 복통과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